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실 4.15 총선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치울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교정할 수 없는 완전히 지금 일어나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은폐할 것인지 그 두 가지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6월 28일 날 월요일 인천연수구월 재검표 재판은 사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메가톤급 부정성 증거들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질적인 면에서뿐만 아니고 양적으로도 수량으로 계산하면 족히 수만 장의 인쇄된 투표지를 그냥 세상에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천대엽 대법관이 주심으로 있는 대법관 특별 2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조재현 대법관 65세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 56세 이동헌 대법관 58세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 57세 이 가운데서도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 7월에 임명됐고 천대엽 대법관은 2021년 4월에 임명됐습니다. 왜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 이 묵직한 과제를 넘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관록 있는 대법관은 이것이 아주 뜨거운 감절한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금표에 이르기 동안 무려 143일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미적거리면서 대법관이 시간을 흘려보낼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적거림과 문갬이 지속되면 될수록 천대엽 대법관이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413일이나 미룬 것부터 시작해서 대법관들이 이 같은 직무유기는 훗날 반드시 책임 소재를 묻게 될 것으로 봅니다. 6월 28일 날 재금표 이후에 인천연수구월 재금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배춘잎 투표지 열람 등사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고 민경욱은 배춘잎 투표지에 대해서 칼러 등사 신청을 대법원에 향했습니다. 대법원 측에서 돌아온 답변은 대법관들이 회의를 개최한 뒤에 결정사항을 통보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7월 7일 날이었습니다. 7월 7일 날 일본의 통일일보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버입니다. 대량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것을 일면 톱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날 유정하 변호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중앙선관위 측이 소송이 진행 중인 데 불구하고 선거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고 피고가 나눠져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피고 측에서 원고 측 배노사를 과천청사까지 오라 가라 이 자체가 오비락과 같은 것이죠. 그 자체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월 9일 날 연수구월 선거 무효소송 배노인단의 기자회견 개최가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 개최에서 기자들에게 제공됐던 그런 기자폐 포문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소재기 이후 14개월 만인 6월 28일 날 실시된 인천연수구월 지역구 투표 재금표 기일에서 이미지 파일 대조와 통합선거인 명부 조사 등이 제대로 개시되지 못했습니다. 불구하고 이미 조작 투표지에 물증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미 조작 투표지에 물증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착됐다는 이야기죠. 빼도 박도 못하게. 다음은 특히 재금표 당시 원고 측과 함께 참관한 인쇄 전문가에 따르면 실물 투표지 가운데서도 프린트가 아닌 인쇄되어 나온 것을 추정되는 이상한 투표지, 위저던 투표지, 가짜 투표지, 유령 투표지 등이 각종 유행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그냥 날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잔영이 중복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절단 짜투리가 남은 투표지, 그리고 풀기가 남아 옆구리가 붙어있는 투표지, 모스리 등짝이 붙은 투표지, 기이한 것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글자 색과 간격, 내부 귀퉁이가 변이를 일으킨 투표지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세부 교정에 따르더라도 온전한 정규 투표지로 보기 힘든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아가 재금표 당일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개표 당시 생성한 투표지에 이미지 파일 원본을 모두 무단으로 삭제했고 사본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장치도 남기는데 않았다. 이런 사실이 선관위의 고백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선거 무효소송에 필수적으로 분석 및 검토되어야 되는 주요 정거의 인멸로 정거인멸죄에 그대로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선관위의 관계자 지휘개통을 막론하고 아마 엄정한 그런 처벌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7월 12일 날 국토본과 고교연합 개별 고교시민단체가 참여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14일 날 대법원 배춘입 투표지 복사 신청이 계속 직체되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확인됐습니다. 원고 측 배노인단 가운데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참고로 특별 2부의 대표전화는 3480번에 1365번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번호입니다. 배춘입 투표지를 복사하게 해달라 대법원이 찍은 사진만이라도 우선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받은 대법원 여직원이 결정은 올라갔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다. 업무에 지장이 많이니 앞으로 전화 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전화를 받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대법원인데 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화를 바짝 낸 모양입니다. 어쨌든 요약 정리하게 되면 범죄 전거물로 인체된 투표지는 4만여 장을 포함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권력도 범죄를 끝까지 숨길 거나 비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배춘입 투표지 등을 현장의 부장판사 역시 황급하게 수거해서 사진 촬영을 일체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법관 이하 부장판사들도 그게 얼마만큼 위중한 사건의 정거물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죠. 그리고 또한 범죄와 관련 없는 자라면 평범한 인간이자 자신이 범죄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면 함부로 추가적인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호하거나 은닉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또 인멸하는데 본인들이 협조했을 때 훗날 책임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법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천대엽 대법관과 그리고 사민회 대법관은 현재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호하는 것은 곧바로 자신들이 공범관계가 된다는 그런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언제든지 표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정의의 편에 설지 아니면 불의의 편에 설지를 우리는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아마 불의의 편에 서게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 동안 그야말로 크게 추락할 것으로 봅니다. 정의에 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